안녕하세요 태국세팽입니다. 오늘은 방콕에서 단기로 관광하면서 머무르기에 좋은 숙소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아마도 방콕에 자주 놀러 가보신 분들은 이 숙소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14플레이스 스쿰빗 스윗 10시 플랫 스쿰빗 사윗이라는 레지던스형 아파트인데요. 한국분들에게 어느정도 알려져 있는 숙소 같습니다. 위치는 그 아송역 근처에 있고요. 저는 이 숙소를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선 조용한 숙소를 좋아하시는 분 저처럼 잠기가 예민해서 조용한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직접 숙제료를 사오셔서 요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타자 가는게 어렵지 않은 숙소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늦은 밤시간에 자주 돌아다니실 분이라든지 물론 통행금지가 없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이죠. 그리고 흡연자분 그리고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부대시설들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이 숙소의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숙소는 아송역과 매우 가까워서 찾기 쉽습니다. 이렇게 숙소에서 오른쪽으로 걸어 나와서 조금만 걸으면 얼마전에 새로 건설된 솔라리아 니시테츠 호텔이 이렇게 나오고 그 옆에는 수다 레스토랑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태국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아송역에 최근에 새롭게 생긴 출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. 이 솔라리아 니시테츠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이 출구로 내려와서 작은 길쪽으로 제가 걸어왔던 작은 길쪽으로 조금만 걷다보면 바로 숙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네 이 출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고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숙소는 아송역이 위치한 수큰빗대로 불과 20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. 이렇게 침실 쪽 발코니에서 터미널 22일이 보일 정도로 매우 가깝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용한 편입니다. 물론 제가 싫어하는 오토바이 소음이 아예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수면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방 안에 이렇게 숙소가 정한 규칙이 적혀 있는데 소음 유발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토바이 같은 외부 소음뿐만 아니라 다른 방에서 머무르고 있는 다른 투숙객이 유발하는 내부 소음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그 외에 소음을 유발하는 요인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건 조금 이따 단점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숙소의 또 다른 장점은 방이 상당히 넓다는 것입니다. 제가 숙박했던 가장 가격이 싼 옵션 이 원 베드룸 아파트가 5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5평 정도 되었습니다. 침실 끝에서 거실 끝까지 큰 걸음으로 대략 11걸음 정도 되더군요. 화장실도 두 개나 있어서 편리했고요. 발코니도 두 개 있었습니다. 침실 쪽 거실 쪽에 각각 한 개씩 있더라고요. 거실 쪽 발코니에는 세탁기 세제 건조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빨래도 하고 건조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빨래 건조할 때 특징이 이 건조대 바로 앞에 에어컨 실외기가 붙어있어서 빨래 말릴 때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건조기 역할을 합니다. 더 빨리 말릴 수 있는 거죠. 아마 실외기 바람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조대를 실외기에서 멀리 떨어뜨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태국은 저런 따뜻한 바람이 없어도 빨래가 빨리 마르니까요. 그리고 부엌 키친에 전자렌지, 인덕션, 온수기, 식기, 조리도구 등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요리에 먹기 정말 편리합니다. 청소 서비스는 이틀에 한 번꼴로 격일로 해주는데 청소를 할 때마다 생수 페트병 두 개를 제공해 주더군요. 저도 여기서 숙박이 끝날 때까지 남아 돌 정도로 많은 생수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숙박을 하신다면 생수는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. 청소를 할 때 생수 외에 휴지나 수건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. 빨래 세제도 처음에 체크인 할 때 많이 채워 놓긴 한데 요청을 하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청소는 몇 시에 받을지 투숙 계획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말 소소한 장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숙소는 리셉션 앞에 위치한 문에서 카드키를 대야 출입이 가능한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리셉션에 직원이 있으면 카드키를 대기 전에 문을 열어줍니다. 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.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단점으로 부대 시설이 부족하고 청소를 했을 때 청결도가 약간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. 물론 여기 부대 시설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1층에 로비가 있고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회의 장소, 수영장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호텔과도 같은 다양하고 좋은 부대 시설을 기대하신다면 이곳은 적합한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수영장도 크기가 꽤 작아서 성인이 수영하기에는 좁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격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청소의 경우 바닥 청소와 침구류 교체를 따로 진행하는데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그냥 모아놓은 쓰레기만 비우고 잘 보이는 곳만 쓸고 닦는 정도? 청소 이후에도 먼지가 보이는 곳이 있고 그다지 깨끗해지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인터넷 와이파이가 자주 끊기는 것 같았습니다. 유튜브 동영상 보다가도 갑자기 끊기고 영상편집 랩사이트 작업을 하다가도 끊기고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을 다시 한 번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소음이었습니다. 아니 아까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곳이라면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정말 조용한 곳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틀 정도 제 수면을 방해했던 소리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개구리 울음 소리였습니다. 밤중에 개구리가 끊임없이 울어대더군요. 특이한 점은 이틀만 울어대고 그 이후에는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거죠. 하루만 더 울었어도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좀 해달라 이런 말을 할 생각이었으나 그냥 저절로 없어져버렸습니다. 신기한 일이죠. 그리고 보시다시피 주변에 수목이 우거져 있는지라 아침 일찍 새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만 이 소리 역시 수면을 방해할 만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. 다만 그때 들었던 개구리 소리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건 수면을 방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. 보통 평상시에는 조용한 곳이긴 하지만 가끔가다 이런 소음 유발 요인이 있을 수 있다. 이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것은 흡연자분들에게 해당하는 단점인데 건물 안에서 담배를 필 수가 없습니다. 물론 발코니에서 피워도 된다고 직원이 이야기를 해주고 발코니에 그 잿더리도 마련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그 건물 내부에서 금연이라고 규정을 해놓은 곳에서 핀다는 게 좀 모순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흡연자였으면 담배를 피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기 보증금이 있다는 점 그리고 레이트 체크아웃 비용이 좀 비싸다는 점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. 보증금은 5,000받이고 이 숙소를 예약할 때 등록한 신용카드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체크아웃하는 날에 다시 돌려줍니다. 체크아웃은 오후 12시인데 이게 1시간 늦어질 때마다 500받을 추가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 1시간 늦게 체크아웃을 하려고 미리 500받을 지불하려고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직원이 1시간은 그냥 무료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무료로 1시간 더 있다가 체크아웃을 했고요. 그리고 보증금은 체크아웃을 하기도 전에 돌려받았습니다. 체크아웃하는 날 오전 1시 그러니까 새벽 1시 정도에 돌려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가격은 제가 보았을 때 그다지 비싸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. 제가 머물렀던 원베드룸 타입 1인 기준 숙소의 경우 부킹닷컴으로 예약을 했을 때 가장 저렴한 옵션을 선택하면 1박에 한 700받에서 800받 정도 그 정도 됩니다. 이 숙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생각해보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다만 현재 바이러스 시국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내려간 가격일 수도 있겠네요.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옛날 가격을 잘 모르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. 그 외에 여기 숙소를 이용하신 분들이 후기를 보면 모기가 많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 머무르면서 한 마리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제가 모기 훈증기를 가지고 다녀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방은 수영장을 보고 있는 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공사 소음이 이 숙소 주변에서 발생한다는 그런 후기도 보였던 것 같은데 이건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니시테츠 호텔 그 건설로 인한 소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은 호텔이 다 완공이 되어서 공사 소음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숙소가 쑤다 레스토랑 뒤편에 있어서 음식 냄새가 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글쎄요 저는 그다지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단기 체류는 좋은 것 같은데 장기로 체류를 할 경우에 할인율이 썩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보통 원베드룸 옵션이 1개월에 한 2만 7천밭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비싸죠. 여러가지 특성들을 고려를 해보았을 때 단기로 방콕에서 여행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숙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중에 바이러스가 끝나고 방콕에 여행 오시면 조용하면서도 아스옥역에서 찾아가기 쉬운 이 숙소에서 한번 머물러 보시는 건 어떠실지요. 이상 태국새평이었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